백유화단의 홍천기화공입니다. 백유화단의 홍천기화공. 아니 이게 누구야? 우리 홍화공 아닌가? 우리 남은 계산부터 끝내야지. 백조들 대세 연여자를 희롱하다니! 이 무슨 해결한 뜻인가! 도로기를 못해라! 쥐들이 뭘 한다고! 진짜 화공이요? 수험패를 보이시오. 아 예. 저 수험패를 두고 온 것 같습니다. 저 백유화단에서 왔습니다. 화공 맞습니다. 드려보내주십시오. 아이고 그 여인이 화공이라니. 지나가던 개가 웃겠소. 그 수험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 그리하시오. 자 다음 다음. 빨리 끝내시게. 아니 저. 빨리 빨리. 좋은 말로 할 때 가자. 힘 빼지 말고. 아니요. 그. 저기. 이게 무슨 짓인가. 당장 그 손을 놓아라. 가만? 선배님. 어. 이제 보니 둘이 붙어먹는 사이셨어. 말 조심하시오. 기분은. 만수야. 이 여인은 내가 데려가지. 누구 마음대로. 이리 와. vacun했는가. 이 여인은 나. 이 여인은 난. 이 여인은. 이 여인은. 이 여인은. 이리 와. 어. 야! 야! 괜찮소? 예. 아직 문을 오셨습니까? 이게 어디서 행태를 부리는 게야! 여기는 악명대국 나리의 메주콘이다! 뚝 물러가지 못해! 안으로 들어가시지요. 이 여인들 오늘 화해에 잠가져요. 함께 들어가겠어. 아, 예. 알겠습니다. 그거 보시오. 내가 뭐라 그랬어. 천사야. 자, 다 다 다. 소원패도 미리 끄내시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